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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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김치 찾았다 할 잘 김치 나 이 정도는 아직 안 뜨거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먹어요 정말? 왜요? 이 정도는 먹어요 이 정도는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매일 몇 년을 tz고 먹기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Aus이도 맛 먹을 수 있는 맛 네 맛 너무 좋고 천안에 먹는 맛 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오잉, 개불, 김치, 이것도 같이 넣어주신 거야? 어. 이거 뭐야? 반죽이나? 소재비. 소재비? 어. 정말 열심히 챙겨주셨다. 약채 지금 넣어도 돼? 어, 다 넣고 끓이는 거야, 이거. 이거는, 야채를 다 넣고, 여기 진짜 약간 시골에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거 뭐야? 소스야, 이거. 된장. 된장 안 먹어. 와, 시원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었지? 난 개불까지도 먹는데. 맛있어. 진짜 오래 끓여가지고 맛있어. 우와. 나가자. 맛있겠네. 응. 아무도 안 먹어. 이거 무서워. 아, 이거 무서워. 다시 안 подготов었어. 내가. 여행으로 도착하자. 갑자기 죄다 베르면서 호흡에 비찾고 좀 가득한 키가anes이 좀 가능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돼 It was dark so we couldn't see the sea layers very fresh because it is near the sea ¿엍眠이 또 다른 곳? 잘못된다 그냥 재료를 두고 우리 다시 확인 위 Evet 첫 3이 된다 Ber한 두 가지를 더 잘 안하고 너무 아파 그냥 버리고 나의 립밤이 못 찾는 거예요 립밤? 나 어제 어제 어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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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가 잘 썼어요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 바다의 바다 Even when I woke up. How long did I wake up? 5.30분. 5.30분? Did I disturb you before that? No. It was just really hot. Yeah it was quite hot. I was awoken by you saying something to Yubin. 아니, 너도 물어봐. 응 얼마나 오래? 아, 뭐? 얼마나 오래? 1시간? 오, 조금 더.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로봇이 오늘 아침에 10tır. 아침에 10분. 밤에 4.30분이나 10분, 아침에 00.00분이 있어서 그래서 5.30분에 1분을 만났습니다. 지금Immmer가고, 자, 20분이 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라야가 4.30분에 1분에만 전해지고,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좋은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어요 진천은 제 친구의 집에서 그래서 그녀가 우리 집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에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전해드렸어요 알코올이지만 저는 전해드렸어요 예, 제가 잊은 헤어스타일이 더 이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잊은 뼈에 잊은 뼈에 잊은 뼈에 잊은 뼈에 또는 근데 저는 이 뼈에 잊은 거 같아요 하지만 이 뼈는 그가 계속해서 에어스타일이 있을까 저는 이 뼈에는 어간에 갈거에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이 뼈는 뼈에 옮겨서 지금 이 옷을 입고 싶어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저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네, 제가 굉장히 bloated 지금 너무 좋네요 원래는 마차장에 매우 바른 마차니가 마차장 앞서 아까 제가 마차장에서 오리장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이 안 좋은 마차장에 매우 바른 마차장에 배우는 마차장에 빠져서 You are supposed to use this with oil so it doesn't aggravate your skin But I am not going to pull I am just going to press. Which I think is fine. Yesterday we had 멘 doublet which is spicy stew And rock fish为기 아시미, 플ounder Sashimi, 게불, which is technically spoonworms and sea squirt. I don't really like sea squirt, but I like 게불, the spoonworms, because the texture is quite crunchy. Some people might not like it because it's a worm, but I like it. I'm feeling good. I'm not like so fizzy. I have a fun dream. Thanks for starting a few days. I'm going to go to the Cronomy. I've got some food for you.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너무 좁아 신분지로 다 해놨어, 맞춰놨어 옷도 있어, 옷이 있어 진짜 옷 같아 여기 넓네, 이제 여기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 방을 이거 얼마였어? 8만원 오, 근데 할만한데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음식, 막 오, 오케이 아, 진짜? 으흠 으흠